네 지성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2월에 CPU하고 메인보드하고 램 그리고 파워를 교체를 하면서 다시 데스크탑 컴퓨터 방송으로 방송을 재개를 했잖아요 방송을 재개를 했는데 딱 그때 제가 라이젠 2600을 12만원대에 샀어요 12만원대에 샀는데 지금 시점에서 거의 반올림하면 17만원이죠 배송료까지 하면 배송료까지 반올림하면 17만원이 된 상황에서 일단은 대다수의 부품 가격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제 다시 견적은 짜볼 수는 있어요 저는 견적은 짜볼 수는 있는데 솔직히 지금 이번 달에는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한동안은 견적이 그래 견적은 짤 수 있어요 견적은 짤 수 있는데 부품들이 재고가 없어서 못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사고 싶은 부품들을 각 쇼핑몰별로 그러니까 각 쇼핑몰별로 각 다나와 기준으로 그 다나와 미리 이쪽 세탑에서 열어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다나와 쇼핑 검색에서 그 각 쇼핑몰 최저가 현금 최저가 이런 곳을 찾아서 각계 구매를 해서 본인이 조립을 하신다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재고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자 일단은 한번 견적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모든 제품군들이요 가격이 다 올랐어요 자 일단은 라이젠 2200G 거의 끝물이라서 일단 재고가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2200G, 3200G 둘 다 써놓으려고 하고 메인보드는요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이거를 가세요 와 내가 이거를 그 내가 이거를 8만원 안되게 샀거든요 지금 이 보드가 10만원이에요 어 에이수스 A320 어 그래서 사무용으로만 쓰실 거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용에서 업그레이드를 안 하실 거다 하면 이러신 분들은요 그 에이수스 A320M 프로 이걸로 가시고 3200G로 가세요 음 프로백스 이걸로 가고 일단은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 지금은 만약에 사무용으로 사무용으로 사실 건데 업그레이드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저거 에이수스 A320M 그게 너무 비싸요 지금은 너무 비싸서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지금은 제가 보통 같았으면 그냥 그 거의 B450급의 스펙을 갖춘 그 에이수스의 그 A320 그 게이밍 그거 보드를 넣겠는데 지금 지금 너무 비싸요 사무용에 그 보드를 끼기에 너무 비싸요 지금은 쓸 수가 없어요 자 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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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지금 재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음 지금 860에 보 500기가 10만원 넘어요 250기가 일단 넣으시고 근데 용량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케이스는 가격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케이스는 별로 그 많이 안 비싸니까 그 케이스는 일단 그냥 좀 제가 그냥 적당해 보이는 케이스 하나 넣을게요 케이스도 본인 취향이니까 그리고 파워는요 파워는 저는 맥스 엘리트 쓰거든요 저는 맥스 엘리트 쓰는데 뭐 마이크로닉스가 좀 만원 정도 비싸고 뭐 맥스 엘리트 써도 상관없어요 음 맥스 엘리트도 쓸만해요 음 제가 쓰니까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그 뭐냐 지금 사무용 견적을 40만원대 선으로 끊으려면요 램을 8기가 세팅으로만 하고 이 44만원 선 로 맞추려면 진짜 메인보드를 이 좀 급이 낮은 걸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고로 지금은 뭐다 그 지금은 지금은 사기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나중에 CPU만 바꾸고 그 그 뭐냐 나중에 CPU만 바꾸고 그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계신다 하면요 어쩌겠어요 음 지금 원래 정상적인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에이수스 EX A320M 이것도 산소밖에 없죠 내가 샀던 금액보다 지금 한 만 몇천원이 더 비싸요 어 지금은 이 견적이 아주 미쳐서 날뛰고 있는 시대에요 자 그래서 3200G 모델 이걸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사무용으로 쓰는데 아뇨 저 자전거 쪽은 저도 안 탄지 오래돼가지고 사무용 쪽인데 나는 게임도 하고 싶다 그러면 i3 9100F에다가 그 메인보드를 H310에서 근데 재고가 있는 걸로 사세요 마이크로 마이크로 이 msi의 그 H310M 프로 VDH 플러스 이게 HDMI 단자까지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그냥 그 1650 슈퍼 그 1650 슈퍼 중에서 그냥 재고 있는 거 사세요 어 근데 재고 있는 것도 지금 그 그 msi는 gtx 1650 슈퍼가 없고요 으 조텍으로 가면 없네요 갤럭시 없네요 엠테 이거 하나 있네요 1650 슈퍼가 거의 없다 그래픽 카드가 음 그래서 이쪽군에서는 살 수 있는 게 이 정도 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가고 싶으시다면요 그럼 이제 gtx 1660 슈퍼를 갈 거잖아요 1660 슈퍼 msi에 벤투스 밖에 없네요 그 벤투스 밖에 없고 9400F 24만원까지 올라갔네요 이게 20만원대 초반이었는데 그 어쨌든 요 가격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만일에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 할 일을 대비해서 파워는 네 600W 로 올려주세요 추천해요 이거 맥스엘리트 600W 제가 쓰는 거고요 이게 80 하면 지금 i5 9400F 로 90만원대 선에서 이 정도 견적이 나와요 음 자 그런데 인텔이 올해 중에 10세대가 발표되는데 아마 늦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A320M 이 에이수스 이 보드가 좀 비싸기는 한데 라이젠 3500이 있지만 3500 3500하고 3500X 3만원 차이예요 음 만약에 기쿨로 가고 싶으면 그냥 3500에다가 오 아 이게 9400F 보다 싸네 음 9400F 보다 싸네요 83만원 84만원 선 견적이고 만약에 그 9400F 보다는 3500이 좀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좀 더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 라이젠 3500X 가세요 3500X 권장은 이거에요 3500 보다는 진짜 돈이 없으면 3500인데 기왕이면 3500X에다가 그 쿨러를요 이거 잘만 CMP 이거 옵티마 파이트 이거 쓸게요 이게 일단은 무법기 얘기는 없어서 음 음 무법기 얘기는 없어서 일단 꽂아 놓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이러면 90만원대네 조금 비싸긴 한데 음 어쨌든 쿨러는 본인이 조립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조립해서 택배로 오는 거라면 택배기사들이 택배기사들이 조심을 안해서 나를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택배 박스에다가 이제 컴퓨터가 담겨있습니다 해가지고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해가지고 그 무법기 될 일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끔 컴퓨터 회사 사장이 직접 배달을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무법기는 잘 안 돼요 어쨌든 쿨러는 무법기 잘 안 돼 무법기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잘 확인을 해보시고 주문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이게 90만원대 초반 견적인데 만약에 나는 게임 게임을 할 건데 좀 뭐냐 각 방송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CPU를 라이젠 3600으로 바꿔주세요 2600을 제가 쓰고 있긴 한데 그 여기 3600에 그 GTX 1660 슈퍼에다가 그 그래픽 카드 인코딩하고 그 이렇게 맞추면 SSD가 지금 이외에 50기가긴 한데 그러면 100만원 미만이긴 해요 조립비까지 하면 100만원 추가겠고 윈도우즈 정품 포함하면 거기서 한 17만원 더 추가 조립비 더하기 윈도우 설치비용까지 하면 20만원 추가 보통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 정도 자 근데 이거는 라이젠 3600일 때 최소 권장이고 보통 라이젠 3600 정도 쓰시는 분들은 이제 SSC들을 M.2로 가죠 970 에보 플러스가 지금 너무 비싸요 에보 플러스가 비싸기 때문에 에보하고 에보 플러스하고 그 그 지금 거의 3,4만원 차이가 나요 네 알아서 선택하시구요 음 그리고 이분들은 보통 케이스도 조금 좋은 거로 가겠죠 음 조금 좋은 거로 가겠는데 그 케이스를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조금 뭐냐 펜 조절 이런 거 잘 안 되니까 조금 더 좀 새로운 요즘 그 추천되는 케이스들 이런 걸로 바꾸면요 어 어 이거 에코 6 6펜 뭐 이거 네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음 이거를 넣어볼 거고 파워도 조금 좋은 거 가자 음 파워를 여기서 시손이 그 이거 GM650 이거 갈게요 음 이거 세미모듈이에요 그러면 오 111만원이네 뭐 어쨌든 이런 견적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원컴 게임 방송까지는 할만한 돌아가는 견적이 되구요 자 그리고 음 그 다음 근데 이제 여기서 추후 다른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것을 생각하면 B450 과장이죠 MSI 박격포 하면 어 비슷한 가격이 나오네 에이수스 A320이 너무 비싸졌네 음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한다면 에이수스 터프겠죠 근데 너무 비싸요 지금 이게 17만원이에요 에이수스 터프 프로가 너무 비싸지니까 기가바이트 음 음 이거 써도 되구요 아니면 나는 에이틱스 보듯 B450인데 에이틱스 가고싶다 MSI B450 게이밍 프로 카본 이거 이게 지금 약간 대체제에요 에이수스 터프 프로가 나오고 비싸지니까 지금 재고가 없어서 에이수스 터프 프로 쪽이 그 그 재고가 없을 경우 이 B450 게이밍 프로 카본 이걸로 가는 그 대체제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이 B450 보드를 꼈을 경우 자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게임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싶으면 그래픽 카드는 제가 지금 안 바꾸고 있어요 1660 슈퍼에서 제가 놔두고 있는데 그래픽 카드하고 파워 이런 것만 좀 뭐 업그레이드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어 만약에 여기서 B450을 냅두고 CPU를 3700X를 가고싶다 어 갑자기 로딩이 안되죠 새로 고침 아 다시 다 짜야되네 만약에 3700X를 가고싶다 3700X 넣고 쿨러는 3700X 쓰실거면요 사실 좀 더 좋은 쿨러면 좋은데 그 그 그 일단은 잘맞은 CNPS 이거 갈게요 그리고 B450 일단은 재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B450 게이밍 프로 카본 그리고 램 아이고 램은 16기가 넣고 그리고 그리고 보통 그 뭐냐 보통 3600을 꽂을 때는 2060 슈퍼나 뭐 2070 슈퍼 끼는 사람도 있는데 3700X 정도 끼는 분들은 2060 슈퍼 2070 슈퍼 뭐 이런거 끼거든요 음 오 2060 2060 슈퍼 중에서 고급형이에요 이 트윈프로저는 SSD는 네 에보 음 에보 가고 그리고 파워 파워는 여기서부터는 시손이 가세요 일단은 750W를 넣는데 뭐 파워는 본인의 그 CPU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케이스는 음 케이스 좀 더 좋은 걸로 바꿔볼게요 3700X급이면 케이스도 한 그 급을 맞춰야지 일단은 대한 케이스 넣을게요 음 일단 쓸만한 케이스에요 이게 한 160대네 음 2060 슈퍼 그러니까 이 B450 근데 이거 B450에서 고급형 보드긴 한데 이 보드가 B450 고급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라이젠 4세대를 기다린다면 한 4700X까지는 이 보드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중에 나올 그 라이젠 5세대에서 좀 더 좋은 CPU로 갈아 끼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X570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엑스 우체공에서요 음 엑스 우체공에서 쓸만한게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시리즈 이런거 이런것도 쓸만하구요 아니면 에이수스에서 그 터프게이밍 뭐 이런것도 쓸만하고 크로스에어는 솔직히 너무 오바고 아니면 좀 진짜 고급으로 쓰고 싶다하면 MSI 에이스 이것도 추천 그래서 이거 그 3세대에서 적절하게 버티다가 4세대 때 한 뭐 4세대 때 이제 12코어 12코어 16코어 막 이런걸 가고 싶으신 분들은 X570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X670 보드 나올거에요 X670 보드가 나올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바랄게요 음 그리고 만약에 그 작업용으로 가고 싶으시다 하면 지금 3900X 3950X가 있는데요 3950X가 지금 거의 두 배 가격이에요 일단 재고도 없어요 음 그래서 그 3900X를 꽂는 분들은 그리고 보통 이 끝부터는요 순행쿨러 가셔야죠 이 끝부터는 순행이에요 순행에서는 요 다크플래시 시리즈도 쓸만하구요 그 그 NGXT 크라켄 그 NGXT 크라켄이 이번에 그 뭐냐 X63 X X53 X63 그 X73 이렇게 새로 나왔구요 그리고 G73은 현재 재고가 없어요 뭐 일단은 2열 순행도 충분해요 3900X나 3950X는 그리고 보통 3900X 꽂으시는 분들은 램이 16기가 아니고 32기가 를 쓰시겠지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본인이 쓰는 만큼 나시고 그리고 케이스는 좋은거 그 그 최근에 브라보텍에서 타이탄글래스 이런거 말고 스워드 830 이것도 저것도 좋은 케이스구요 만약에 브라보텍의 그 가디언 케이스 있죠 이거 1140M 이 1140M 이거는요 전면 상단 모두 그 140mm 펜 3개를 꽂을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시소닉 750W도 쓸 수는 있는데 뭐 850 이상 음 850 이상 가시고 근데 지금은 이거는 그 그 제가 작업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3900X를 꽂았지만 순행쿨러 꽂고 CPU에 집중을 했지 그래픽카드는 그냥 적정선에서 멈썼어요 RTX 2060에서 2060 슈퍼 그러면 보통 이게 그 257만원대 그러니까 솔직히 음 나는 게임하고 작업을 거의 그러니까 게임도 많이 하고 작업도 많이 하고 싶다 하면 그 일단은 인텔 보다는 추후 업그레이드 가능성에서 3700X로 좀 균형을 맞추고 그래픽카드도 뭐 2070 슈퍼로 한 균형을 맞추고 뭐 그러는게 제일 좋기는 해요 밸런스를 그렇게 맞추는게 좋고 3700X에 2070 슈퍼로 맞추는게 좋긴 한데 대신에 좀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 작업 PC로 하고 싶다 하면요 램은 32GB를 꽂되 CPU를 3700X에도 상관없어요 그 그리고 그 진짜 작업이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요 그래픽카드는 솔직히 내려도 돼요 그래픽카드는 좀 내려도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작업을 하는 동영상의 그 화질 해상도 용량 이런거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FHD 해상도의 동영상을 편집하는 데는 솔직히 GTX 1660 슈퍼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음 상관은 없지만 그런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좀 약간 QHD 아니면 뭐 4K 이런 영상까지 편집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알틱스 2080을 꽂아야 되기는 해요 솔직히 음 그리고 당연히 4K 이상의 영상을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3900X나 3950X로 꽂아야 되죠 뭐 결국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작업 견적 한 그래픽카드를 RTX 2060 슈퍼로 좀 밸런스에 조절을 해놓고 CPU를 3900X로 꽂아놨는데 하여간 뭐 이렇게 그 견적을 맞춰요 그래서 보통 견적이 이쯤 맞춰놓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자 조립은 내가 안 한다고 쳐요 음 조립은 그 여기 조립 선택 안 할 거예요 자 조립 선택 안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쇼핑몰별 견적 비교를 가세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요 어 구매하기 버튼 눌러지네요 어 구매하기 버튼이 눌러지면요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쇼핑몰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 최저가로 구매가 안 돼요 쇼핑몰들은 그 여기 여기 이제 이런 쇼핑몰들은 그 최저가 구매가 안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좀 더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제 이 견적을 갖고 부품별로 쇼핑몰을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쇼핑몰별로 뭐 라이젠 이제 3900x 뭐 이렇게 치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여기 보면 여기 그 쇼핑몰 플랫폼이 209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팔고 있는 쇼핑몰 그 쇼핑몰이 많은 곳이 많을수록 재고가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최저가가 59만원대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각계 구매를 하면 각계 구매를 하면 싸게 살 수 있게 돼요 여기서 3900x 68만원대죠 그래서 견적은 여기서 짜시고 만약에 본인이 조립을 할 수 있다 하면 부품별로 각계 구매를 하세요 부품별로 각계 구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보통 원하는 재고가 있는 쇼핑몰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물론 한 곳에서 살 수 있는게 아니고 각계 구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립은 본인이 해야되고 부품별 배송료를 다 각계 내야되고 네 그런거는 본인이 셀프로 해결을 하셔야죠 지금 시기는 지금 시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기는 이 좀 이 자기가 원하는 견적 그리고 그 호환에 맞게끔 그 부품 조합을 해서 한 곳에 맡겨서 조립을 의뢰하기에는 그 한 곳에서 그 부품을 다 갖고 있는 지가 의문일 거예요 지금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은 그 부품 구하는 것부터가 힘들 거다 음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부품들이 가격이 정상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재고가 없기 때문에 재고가 없는데 찾든 사람이 많으면 부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CPU를 만드는 공장이 제가 알기로 그 뭐냐 AMD 본사가 미국이고 그 동아시아 공장이 대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CPU가 인텔 CPU 공장이 역시 중국에는 없어요 어쨌든 CPU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CPU는 이번 상황과는 영향이 없고 그 뭐 MSI 라든지 기가이바이트라든지 에이수스라든지 뭐 이런 각종 회사들 있죠 이런 그 컴퓨터 부품들 회사들의 본사들이 대만이에요 근데 본사는 대만인데 부품을 완성하는 쪽 다른 대륙은 모르겠고 동아시아는 중국이에요 중국 우한시에 있어요 지금 현재 공장이 가동을 못하고 있죠 공장이 가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점에서는 이 현실점에서는 가동이 안 돼요 가동이 안 되면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안 되니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정말 쓰고 있던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사야 된다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갖고 있는 부품들 곱게 곱게 쓰시면서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올해 전반기는 솔직히 올해 전반기는 좀 부품 구하기 힘들 거다 아마 올해 후반기면 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올해는 이런저런 분야들이 다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업계 분에서 만약에 이제 직접 판매하고 조립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아마 부품 구하기가 되게 힘드실 건데 음 정말 열심히 뛰시길 바라면서 또 힘내시고 음 그래서 오늘은 뭐 가격대이별로 뭐 세부로 세부로 뭔가 그렇게 꼼꼼하게 견적을 구성을 해보진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뭔가 일단은 원하는 견적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딱히 추천할 만할 수 있는 견적들이 부품이 있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뭔가 그런 추천 견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오늘 3월 견적과 관련된 그냥 참고사항만 음 그런 건 그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